앞으로 프로젝트는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창작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소위 말해 예술을 전공한 친구들이 산업이나 현장으로 직접 나가기 전에 학교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들의 프로페셔널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녹음부터 시작해서 자켓 촬영 그리고 뮤직비디오까지 다 제가 앞으로 가수 활동을 하면서 너무 필요한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도서전 주최 측에서도 저희가 어떤 부스를 기획해올지 궁금했을 것 같고요. 도전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또 더 재미있기도 했습니다. 그 경험이 앞으로 책을 만들고 출간하고 전시하고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 또는 나도 이런 거 있는데 좀 준비해서 도전해봐야지 하는 그런 도전 정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분위기나 장이 마련이 됐다면 그게 아마 성공을 하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학교 밖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실질적으로 내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,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채워갈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학교 내 공연에서만 끝내지 않고 외부 분들에게도 보여드리고 실제로 이제 디벨로퍼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. 저의 개인적인 성장도 굉장히 많이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다른 것을 할 때 엄청난 시너지가 될 것 같아요. 학교 내 공연에서부터는 Even Reade мира입니다. 학교 내 공연에서만 담당하는 것 같다. 학교 내 공연에서만 생각하지만, 학교 내 공연에서만ONEvre 잘 알고 있도록 가지고 있습니다. 학교는 학교 내공연에서만 살피지 않았던 소론러行azar.